김계선님, 손문희님, 김화선님 네 분 함께 모실게요 자 노래자랑은 1절씩만 하는 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김진숙님 손 한번 들고 나오세요 자 일서일서 일로 일로 자 노래를 신청하신 분은 네임 좀 해주세요 무대 옆에서 자 나오면 김계선님 대선사수의 민족은 아니세가 기왕이라며 웃으며 살살 날처럼 쉽지 않아도 일서일서 일로 일로 얼굴받아 세려면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안으로 다시 흔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올라가도 감사합니다. 땡큐 심사위원장님입니다. 신동영 67년 졸업했고요. 청하 18회 자 다음은 심사위원입니다. 74년 졸업이고요. 유원기스님 수석부회장입니다. 큰박스로 한번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사를 할 때는요. 노래를 잘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기 위해 웃긴다든지 뒤집어진다든지 행복한 웃음을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만 1등을 줄 것 같습니다. 또한 박수상도 있습니다. 인기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즐겁습니다. 이만 참가자. 김개선 멋진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아리아리아리동동 스리스리스리스리동동 자 너네 다른 신경 하신 분은 무대 뒤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났다고 혼났냐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 그것이 멋진 세상 자 너무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나면 하늘에서 세우신 잔세 하늘에서 세우신 하늘에서 세우신 하늘에서 세우신 하늘에서 세우신 하늘에서 세우신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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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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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안 따라가는 새 멋지게 써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마이크는 부탁드리고요 심사위원님 한 분 아까 소개를 못 드렸네요 74년 졸업 2018 주관기 안치원 자문위원님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3번 참가자입니다 손문희님 그 여자가 가는 곳 오늘 보나는 내 맘은 거울 앞에 돼서 밝아는 스티디 마스카 진주에 가서 구부리고 예쁜 옷 하나 입고서 거리를 나섰지만 정말 못험던 서울에만 숨을 지않은 걸 길 돌아보면 같은 자리 하나씩 또 그 자리 어른 아름답고 같은 그 모습 사랑에 빠졌지만 이별은 늘 나의 고향 어둠이 사라지며 내 슬픔도 사라질까 자 어디 학교 몇 학교입니까? 농암초등학교 44회입니다. 농암초등학교 44회입니다. 자 다음은요 김화선님 눈물의 연평동 농암 44회입니다. 44회는 김화선입니다. 주간기수 50회 여수 홍 부모님은 묻지 마세요 한 곡 깨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를 담복잡아 기쁨을 올리고 온다 더 겁에 거피 내가 어디 나이 없나 수평선 알아보며 그 이름 부르며 갈매기도 우렁구나마 눈물에 연견도 청동창회를 하다보면 주관기수들은 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관기수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관기수입니다 50회 여수용 고모님 묻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가수 김수씨가 우리 동창 마누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마누리를 좀 구해야 되는데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앉아있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세요 흔드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춤추 작은 것도 없는데 연혼의 숫자가 나아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도 갔는데 지나간 세월에서 실의 숫자가 나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정수 여가라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 걸 마거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널로가 맺혀 좋은 자랑도 또 요 놈의 숫자가 다가오니 여겨가지 왔는데 안 만나서 왔는데 지상한 세월의 사랑 사산로 모든 정체수 너가 내 몸을 다 세월한 가치들만으로 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자랑 들어갑니다 이동자님 김병수님 임경환님 박혜경님 이동자님 사랑아 가자 자 마이크 스승 드리구요 자 다음은 김병수님 김병수님 김경수님 김경수님 임경제 이 흥불을 웃어 해 이 흥불을 웃어 해 이 흥불을 웃어 해 이 흥불을 웃어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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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김동자님 서랍식구의 김동자님 무조건 신청하셨습니다 무조건 리스트자레 큐 무조건 신청하셨습니다 이 서랍식구의 김동자님 מב돌아 이 세상에 잊지 말고 몰라 언니야 와이크로 참할로 나오자래요 나오자래요 와 보이러 승글라스를 빼야되지 승글라스를 빼고 시커메 보이러 여사일이 아니다 여사일이 아니다 내가 뭐 잊었냐고 문을 열어봐 통과 통과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을 거야 알아보고 있잖아 안하고 있잖아 의상 우월에 살아났나 잘한다 이 세상에 잊지 이 세상에 잊지 됐나요? 일단 입상 되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아야야 자 일단 내려가시고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가지마오 시작하신 분 홍재준님 홍재준님의 청아 23회 권오동님 고양이 좋아 그 다음입니다 가지마오 청아 23회 홍재준님 홍재준님입니다 사랑이 사랑이요 오오 같이 놀아 나의 영혼 같이 놀아 이대로 영원토록 한대는 잘 높아 나를 가지고 잃어버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을 글씨가 잘 안보이는 이유가 선글라스 시커멓을 끼고 보니까 안보입니다 노래 부를 때는 선글라스를 빼고 노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다음은 권오덕님 농암38의 고양이 좋아 안녕하세요 38의 권오덕입니다 종이 들면 종이 들면 종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내야 아내야 그것은 거짓말 님생각 고향생각 잊으려고 하는 말이야 아하하 탈갈르시고 농암이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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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아이는 아름다운 애는 늘 서 있고 싶고 가슴을 다 골라요 눈을 맞은 내가 빈거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시울리만 가기 전에 내 모습을 변화기 전에 내 기억이 안 나 내 감아질 수 있어 나 지난 날을 위해 믿고 싶어요 내 기억이 안 나 오늘 너무 뜻깊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여기 올라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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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 27회입니다. 김연경 님과 함께 자 님과 함께 다음은 농암 45회 신남숙 님 준비하시고요. 님과 함께 공기 27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하나백년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선생님을 그만 꺼주시고요 농암 45회입니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신남숙님 귀고래사 신 노래를 따라 끝나고 나면 14일 동안에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내 땅이 열리고 더위에 내가 있어미 누군이 있더라도 내 몸 불꽃이냐 없어리 한 해가 젖은다고 울커리냐 그리도 내가 잖더라 열이 지나서 산넘아 내 눈이 쉬어가리라 바라라 울어라 이리 내 몸을 달려주려라 하늘에 울어라 내 몸이 시련 떠나가렸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참가자들 노래가 다 끝났습니다 처음 3등부터 뽑겠습니다 3등 노래하신 분 선물 쫙 나눠드리고 3등 2등 1등 뽑겠습니다 선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 인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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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인데 인기상 선왕 22의 김진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몰라요 잘 그리고 김진수 한 번 더 선왕 22의 김진수 인기상 상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인기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인기상 군기 27의 김영겸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아 그 다음에 장여산은 장여산 아 좀 챙겨서 하고 노래 실력이 삐까삐까 하더라고요. 제가 선배님의 그 와일리에 밀려서 노암고시피레일 박혜경 장례상입니다. 박혜경 박혜경 최우선 못지않게 너무 실력이 좋으신데 장례상은 10만원의 상품이 그 다음 우수상 농업초독 48회 겉오길 최우수상 최우수상 발표하지 말지 뭐 60초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은 솔직히 그 모두가 신나는 노래인데 앞에 멘트가 너무 부셔서 가슴이 와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농암40위 박순남 선배님으로 모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고요.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해당이 조용히 있으시고요. 재미가 얼마나 좋아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TV 110만원 상당한 TV 추첨 읽겠습니다. 청도해당님 앞으로 모시고 추첨 부탁드립니다. 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윗농까지 벗었습니다. 도장 왜? 아, 네네네. 자, TV 뽑습니다. 자, 제가요. 양손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왼손 한번 왼손이 뽑힌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른손 보록 예아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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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백 삼십 60초 후에 하겠습니다. 이천 구백 삼십 산모 롱 이빙 설치구 절치구 좌전밤으로 돌려라 아하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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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라밤 망하로다 청원이나 15일 부모레 장군 김코백 앱 이현이 떴다 딸 이천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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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밤 망하로다 2018년 농암지역 청동학교 청동창회 한마당 중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제가 여태까지 2부 진행을 맡게 되었던 MC가수 김상희 사들고 다음을 찾아갈게요 이 분의 재판적으로 6명만 대표로 나오세요 기을 받으실 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음식을 하기 전에 우리도 내년도 후보 주강기 회장님이시여인 최은식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는 많이 해주세요. 저 최은식입니다. 저는 바로 학교 앞에 막내아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선후배님을 뵈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선배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내일에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내일에 뵙겠습니다. 기수우 이임씨 기수우 들어주십시오. 전달 wisdom 소주지로 저하도 내년도 2019년 ظaps입니다. 한국어 동창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동창회를 준비하느라고 주간지수는 고생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후배들인 사무국 우리 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걸 하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무국 요원들 다 모시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다 올라오세요 우리 사무국 요원들은 신속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요원들은 우리 사무국 우경호 사무국장님께서 한명한명 호명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서희 차장입니다 유서희 차장입니다 지석철 차장입니다 홍서홍 차장입니다 신현상 차장입니다 서해건 차장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국장이 회사드리겠습니다 우경호 부사드리겠습니다 우경호 부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부렴 유서희 차장입니다 수요